아 나 돈 안 받았어 포항 국공대 그 분한테는 받았어 서진이가 돈 받아야죠 그러더라고 걔 돈에는 참 저기 하더라 이서진은 시장 보는 거 참 좋아하잖아 시장 가는 건 돈 쓰는 거니까 이서진 돈은 빨려 걔는 좀 필요해 아직 필요해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경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난 모르잖아 다 자를 수도 없고 다 자르고 나 혼자 뭐 어떡해 뭐래 이게 되게 따뜻하던데요 지금 변뜨니까 여기에만 있어서 모르는 건가 그냥 이거 오래 걸리는 것만 미리 생각해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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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필요한 거 있어요?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? 아 이거 다 오래 걸리는 거 준비해 놓으려고 한 건데 이거 버리는 거예요? 응 쓰레기야 옷 입어 그럼 지금 옷 검정색으로 입으실 거예요? 왜? 아니 저랑 커플룩일 거 같아가지고 걱정하지 마 너랑 커플룩 보는 사람이 없어 아 예 알겠습니다 어떤 세계 사람도? 아 전 좋았어 전 좋았어 그래 알았어 아 두 시간 쉬어도 될 거 같아 아 아 아 클 cir 아 Quick 정